Hi, I'm 김선혜 제가 여기 두 번째 곡이 되었는데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비트가 웅장하네요 이 컨셉이 약간 귀족? 황제?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제가 예전에 리액션 했을 때 영상에서는 되게 힘 있고 파워프라고 그런 이미지들이었는데 이번 컨셉은 되게 우아하고 좀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이 나네요 일단 다섯 명 전부 다 스타일링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오오 아 오 4 4 6 10 11 12 12 12 13 13 14 14 1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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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6 15 15 15 15 15 16 15 15 16 16 정말 영화처럼 이렇게 제작사 이런 것도 다 나와있네요 제가 방금 그 아이돌 그룹 분들의 컨셉 트레일러 영상을 봤는데요 일단 제가 예전에 이렇게 리액션 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워풀하고 굉장히 힘 있고 정말 아이돌 정석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이번 컨셉 트레일러를 보니까 좀 더 우아하고 고급스럽고 약간 좀 더 거친 그런 느낌이 많이 납니다 제가 컨셉 트레일러에서 본 것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아까 정말 동물의 왕복처럼 큰 나무가 하나 있었고 이제 멤버 다섯 명이 그 앞에 서 있는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옷도 굉장히 야생적으로 입어서 거친 느낌을 더 잘 표현한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궁궐 같은 곳에서 촬영을 한 것 같은데 제가 정말 그런 유럽풍? 뭐 약간 궁궐? 보석 그런 화려하고 반짝이는 걸 좋아해서 그런지 이번 컨셉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제가 봤을 때 제가 들어간 바로는 이제 다음 달에 컴백을 한다고 하는데 정말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감사합니다